명상 유명한 베트남 승려 알잖아. 틱 나한. 화가 나면 호흡하라. 이 사람. 못 들어갔냐? 틱 나한. 너네 맨날 유튜브 들어가서 그딴 거나 듣지 말고 뭐지 그거? ASMR인가 그거. 나도 그거 해봤거든. 잠 오는 거 있잖아. 그래서 뭐 기 파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. 잠이 깨더라구요. 계속. 많은 말로 힘드셨죠? 기 파줄게. 계속해서 내가 와서 파주든가 그럼 차라리. 간지러워 가지고 그냥 화면을 때려 부시려다 말았다.